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4회 두번째 과목이다 그죠 통계적 품질관리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문제를 보면 전수검사와 샘플링 검사를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맞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뭐 전수검사 라는 것은 다 검사 모두 다 검사하는 걸 전수검사 샘플링 검사 라는 것은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뽑아서 하는 거잖아 그죠 뭐 그것만 생각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첫번째 보면 전수검사 에서는 이론적으로 어 샘플링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 다 검사 모두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샘플링 오차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뽑았을 때 다 뽑지 않고 일부만 뽑다 보니까 잘못 뽑을 수 있겠지 그죠 거기에서 발생하는게 샘플링 오차인데 전수검사를 하면 샘플링 검사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샘플링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 부적합품이 롯데에 포함될 수 없다면 부적합품이 포함될 수 없다 그죠 부적합품이 포함될 수 없다면 전수검사를 해야 되겠죠 부적합품이 더 가면 안돼요 어떤 경우에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게스통 같은 거 있죠 게스통은 전수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폭발해 버리면 집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파괴 검사로 해서 전수검사를 할 수 밖에 없잖아 그죠 때에 따라서는 또 아주 고가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경우에 아주 고가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잘못된 게 섞이면 안되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수검사를 할 수 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전수검사는 샘플링 검사에 비해 검사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지 다 검사해야 되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시료를 랜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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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할 경우에 샘플링 검사의 결과와 전수검사의 결과가 일치한다 일치할 수는 있겠지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전체 다를 검사했는 것과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았는 게 일치한다 말이 안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22번 문제 A, B 두 사람의 작업자가 동일한 기계 부품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그죠?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A 작업자가 측정한 것이 B 작업자의 측정치보다 크다고 크다고 알죠? A가 B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돼 있으니까 한쪽의 개념이다 한쪽의 개념 크다 작다라는 얘기는 한쪽의 개념이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똑같은 부품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측정을 했는데 첫 번째 거 A는 89가 나왔고 B는 84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대형이 있는 우리가 평균치 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DI 평균치 차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89에서 84를 빼면 되겠죠? 이 둘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5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87에서 80을 빼면 7이 나온다 그죠? 그리고 83에서 70을 빼면 13이 나올 것이고 80에서 75를 빼면 이거는 5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80에서 81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87에서 75를 빼면 12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와 B의 차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구해서 이거 계산기에 입력을 하면 되겠지 입력을 해서 우리가 평균치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D바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죠? 이건 이제 다 필요하니까 먼저 구해놓으면 좋겠죠 이걸 구하게 되면 6.833이 나옵니다 6.8333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가설을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을 검증하니까 일단 첫 번째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가설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는 문제인데 실기에 가면 실제적으로 여기까지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풀듯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 가설을 세우는데 가설은 H0 귀무가설이 있고 H1 대립가설이 있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A가 A가 B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돼 있으니까 크면 우리가 DI 이 차이였잖아 그죠? A에서 B를 뺏는 거니까 이 차이의 값이 플러스가 되겠죠 만약에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델타라고 했을 때 델타가 어떻게 된다? 제로보다 크다라는 게 기무가설이 될 것이고 대립가설이 될 것이고 기무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반대로 세워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 델타라는 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유의수준이 있죠? 유의수준 유의수준 알파가 있고 알파는 여기에서 보면 알파는 0.05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0.05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검정통계량을 구합니다 검정통계량을 구하게 되는데 검정통계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T0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T0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D바를 나누어주는 거죠? 루터 N분의 어떻게 된다? SD의 제곱 분산을 우리가 N으로 나누어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D바 필요했기 때문에 구했는 거잖아 그죠? 이 DI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6.8333 이렇게 되겠죠? 6.8333이 될 것이고 나누어주는데 루터 이렇게 해서 N은 몇 개냐 하면 우리가 상으로 된 데이터가 6개잖아 그죠? 그러면 6분의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산을 구해야 된다 그죠? 그럼 분산은 이 데이터를 계산기에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분산을 구해주시면 돼요 거기서 불러오면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일일이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변동을 구해야 됩니다 변동 변동은 뭐냐면 제곱의 합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DI 제곱의 합 마이너스 합의 합의 제곱 나누기 N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제곱의 합 이 밑에 있는 DI의 제곱의 합에다가 합의 제곱 나누기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옵니다 그러면 변동이 얼마가 나오냐면 132.8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3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산은 SD의 제곱이라는 거는 이거는 분산을 나타낸 거죠? 여기에서 S 변동은 대문자고 여기에서 소문자입니다 이거는 SD를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유도 N-1로 나눠주면 되니까 132.8333을 뭘로 N-1이니까 5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6.5666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26.5666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분산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247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거 조금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기강력을 설정해야 된다 그죠? 기강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10.4666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6.5 lover 여부